안양예술공원 안양예술공원은 안양시 석수동에 있는 안양 유원지의 새로운 명칭이다. 관악산과 삼성산 사이의 계곡에 흐르는 맑은 물과 울창한 숲이 주변의 전통 사찰 및 문화재와 조화를 이루어 과거 수도권의 휴양지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횡락객이 증가하고 주변의 무허가 주택과 음식점 등이 무질서하게 들어서게 되면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만다. 이에 따라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유원지 상류의 소형템을 만들어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한 덕분에 지금은 인공폭포, 야외 무대, 전시관을 비롯해 광장, 산책로, 조명시설 등이 갖추어진 공원으로 변무해 안양시의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관악산과 삼성산의 깊은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맑고 깨끗한 물을 이용하여 만든 수영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공원이다. 안양 유원지는 편리한 교통편, 주변 산과 고찰 관광 등으로 많은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찾아 1960년대의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다. 2005년부터 안양예술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제1회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외 예술가들이 제작한 52점의 예술품들이 설치되었다. 이 예술품들은 직접 만지거나 들어가거나 할 수도 있으며 현재에도 위험해 보이는 것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들여오는 등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보충되고 있다. 2014년에 유유산업 공장이 있었던 곳을 리모델링하고 시굴 조사를 하던 과정에서 나온 유물들을 정리하여 김중욱 박물관을 개관했고 고려시대의 유적인 안양사도 빛을 보게 되었다. 2017년 안양박물관을 개관하고 삼성산의 등산로를 이용하여 둘레기를 조성했으며 안양 파빌리온에서 안양예술공원의 주요 행사를 당담하고 있다. 안양 박물관은 안양시 안양예술공원의 초입에 위치하며 처음에는 김중업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건축가 김중업의 일생과 작품들, 예술품 등을 전시하고 있었다가 2017년에 평촌하트홀의 안양역사관이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안양박물관으로 개칭, 기존의 박물관과 통폐업되었다. 고려시대의 절이 사라진 자리에 김중업이 지은 공장이 들어섰고 그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 뒤 남아있는 건물들 중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조성하였다. 고려시대의 절인 안양사가 있던 곳으로 세월이 지남에 따라 폐사되고 빈터로 남은 이곳에 유유산업 공장이 2006년 제천시로 이전하였다. 공장 근처에 신라시대의 절인 중초사의 탑과 당간지주가 남아있어 2009년까지 대규모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안양사 이름이 새겨진 기와 건물지 등이 발굴되었다. 안양박물관, 김중업건축박물관, 특별전시관, 교육장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람은 안양박물관, 김중업건축박물관, 특별전시관 순서를 추천하며 입장료가 없다. 안양사지, 중초사지는 신라흥덕왕 원년 826년에 당간지주를 세웠다는 명문이 당간지주에 남아있고 중초사지, 발굴도중 안양사라고 적힌 화편이 발견되어 이 두 사찰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는데 단순히 붙어있던 서로 다른 두 사찰이라는 설부터 안양사와 중초사가 동일한 사찰이란 주장 등 그 의견이 분분하지만 후자가 유력하다고 한다. 안양사는 서기 900년경 고려를 건국한 왕권이 금주와 과주를 징벌하려고 삼성산으로 가던 중 산꼽대기 구름이 오색으로 찬란한 모습을 보고 사람을 시켜 알아보라고 했다. 이때 구름 밑에서 자신을 능정이라 칭하는 노승이 내려와 지금의 자리에 사찰을 세우고 안양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능정에게 도승통의 칭호를 내렸고 대각국사의천이 능정이 진영을 참배하고 김부식이 탄명을 짓고 가기도 했으며 최영이 직접 안양사 7층 전탑을 중수했고 이 전탑에 사방과 절이 회랑의 그림을 그려넣었다. 고려 말기만 해도 집권층이 직접 나설 정도면 상당히 중요한 절이었던 모양이다. 안양사는 고려 때부터 조선 초까지 사찰의 명맥이 계속 유지된 것뿐만 아니라 고려의 중요한 사찰 중 하나였음을 기록해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선이 건국되면서 대접이 극도로 나빠져 세종과 문종이 폐사 직전 상태인 이 자를 중수하고자 했으나 결국 중수되지 못한 채로 점점 허물어지다가 얼마 안가 폐사 16세기 즈음에는 터만 남았다. 폐허가 된 이곳에 1959년에 유유제약 공장이 들어섰고 2000년대에 제천으로 이전하여 당시 근처에 중초사에 당간지주와 탑이 있는 것에 주목하여 발굴 조사를 실시 2017년에 안양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안양박물관에는 김중업 건축박물관과 안양사지 및 출토유물 중초사 3층 석탑 당간지주를 만나볼 수 있다. 보물 제4호 중초사 당간지주는 이곳이 신라시대 중초사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록이 새겨진 명문이 있다. 서쪽 지주의 바깥면에 새겨진 명문은 모두 육행 123자인데 신라 흥덕왕 1년 826년 8월 6일에 채석하여 이듬해 2월 30일에 조성, 건립되었고 조성 책임자인 절주통 황용사 황창화상을 위해 10여 명의 법사가 이 일에 동참하였다는 내력을 소상히 밝혀주고 있다. 중초사터 당간의 명문은 조성연대를 확실히 밝힌 자기 가람의 족보를 기록한 당간지주로 국내에서 유일하다. 또한 이 당간지주에 새긴 글자에는 속한문을 혼용한 곳이 있어 구대 국어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간결하면서도 잘 다듬으려 애쓴 흔적이 보이는 중초사 당간지주는 보물 제사호이다. 안양산은 900년 신라 휴공왕 때 고려 태조 왕권이 삼성산 자락에 창건했다는 사찰로 안양시 지명 유래가 되었던 큰 규묘의 사찰이었다. 현재 안양산은 태고종 소속 사찰로 대인이란 비군이 순임이 한국전쟁 이후에 건립하였으며 옛 안양사의 작은 암자 혹은 안양사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건립된 사찰이 아닌가 생각된다. 안양박물관과 석수동 마해종에서 계곡을 따라 800여 미터의 안양사가 있으며 안양사 뒤편으로 산막사로 이어지고 삼성산과 관악산에 오를 수 있다. 안양사의 대웅전 앞에는 고려시대 안양사 유물인 승탑과 비석받침대인 귀부가 놓여있는데 이 정도의 아름답고 세련된 귀부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꽤 명망있는 승려의 탑이라 짐작해본다. 절 뒤편에는 1976년에 세운 20미터짜리 대형 미룩불 입상이 있는데 근처 안양예술공원의 전방대에서 안양사는 안 보여도 이 불상은 보일 정도 석수동 마해종은 안양박물관을 지나 안양유원지 쪽으로 약 200미터쯤 가면 남남동을 향한 넓적한 바위면에 우리나라 유일의 마해종이 새겨져 있는데 종각에 달아놓은 종을 스님이 치고 있는 장면이다. 그 구성을 찬찬히 살펴보면 바위면 전체를 종각으로 삼고 종을 치는 스님은 동자승으로 묘사해 매우 독특한 감동을 이끌어낸다. 용유 종신 등의 표현과 부분적인 조각기법으로 보아 신라말 아니면 고려 초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마해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데다가 사실적이고 섬세한 조각기법으로 더욱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중초사지 3층 석탑은 고려 중기 이후에 탑으로 추정되며 전체의 무게를 바치는 기단을 1층으로 쌓고 그 위로 3층에 탑신을 올렸다. 탑신부는 2, 3층 몸돌이 없어진 채 지붕돌만 세게 포개져 있다. 기단과 1층 몸돌의 사면에는 모서리마다 기둥 모양을 본떠 새겼다. 지붕돌이 매우 두꺼워 급한 경사를 이루고 처많은 수평을 이루다 끝에서 살짝 들려 있으며 밑면 받침은 1, 2층은 4단 3층은 3단을 두었으며 간략화 되었다. 전체적으로는 기단이 꽤 높고 튼튼한데 비해 1층 몸돌이 지나치게 작아 조화롭지 못하여 국가 보물에서 경기도 문화재로 강등되는 특이한 경력이 있다. 전체적으로는